부산 시민 도서관은 어제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각계 인사와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원부권 부산 선정 도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. 원부권 부산운동은 지난 2004년부터 책 읽는 부산 생각하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의 투표로 책 한 권을 선정해 1년 동안 부산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 생활화 사업입니다.